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건 수요리. 기대해주세요. 안녕! 한 번쯤 왔다, L9라고 했는데. L9. 여기는 뭐 할까? 안녕? 하이? 하이? 이런 거 적을까? 짜잔! 사진이 못 나왔지만 두 개로 만족을 합니다. 짠! 이거를 받게 되시는 분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화이팅! 선생님 오시느라 바쁘셨죠? 단추 하나에 안 잠그고 오시고. 옷 갈아입어야 돼서. 이따가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연습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그냥 연습하는 것도 거의 좀 이렇게 힘들답니다. 소아야, 이리 봐봐. 바보 바보 같아. 되겠지? 야! 우리 친구 그거 아니야! 바보영니다. 괜찮아요? 언니, 이뻐요. 괜찮아? 단발로 잘랐어요. 근데 그럼 뭐해. 두근 세근 보이지가 않아. 송상. 나름 보이는 장아찌야. 나름 보이는 장아찌야. 응? 해야 된대 이거? 한번 핏을 맞춰보고 있어. 여기 좋아. 지금 핏이 어때요? 지금 핏 괜찮은 것 같아. 어때요? 굿? 굿. 정말 황당한 표정 짓고 있잖아. 웃어. 웃어. 아 귀여워. 웃어. 우산이 갑자기 이렇게 있다. 웃어. 웃어. 우산이 갑자기 이렇게 있다. 웃어. 끝날 때까지 너에게 슈르렇게. 슉. 대오라. 우리 안무를 너에게 선보일게. 웃어. 땡. 웃어. 당연히 우리 두근을 써야죠. 가시라니. 우리 두근을 써야지. 남자분들이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면 우리 헬멧도 통일있게 딱 헬멧을 썼기 때문에 이게 힘이 단합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근을 써야 돼. 아시겠죠? 두근 콜. 저는 어.. 남자분들이시니까 가시지 낫겠죠? 왜냐면 지켜드리고 싶어요. 딱히 갓도 지켜드립니다. 아 그래도 민속 그거잖아. 전통 의상이잖아요. 뭐 뭐 이거 쓰시고 싶으면 쓰세요 뭐. 같이 쓰면 힌도 단합되고 좋잖아요. 그치?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 너무 안 이쁘게 나오잖아. 실물 원래 더 실물승부. 이거 아니에요. 뭐 실물승부. 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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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부터 원래 실승이었어요. 실승웨이입니다. 잘 보자. 잘 보자. 잘 보자. 잘 보자. 잘 보자. 잘 보자. 알곤 손상해요. 얼굴 누르면 터질 거 같다 나올 거 같아요. 네 벌써 가져가세요 여러분. 뿅. 안 없어져 이거는 평생. 절대. 나만 함께해 영원히. 아빠도 안 먹어야지 안 먹어 봐봐 안 해주는 거 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한 번 봐 우리 우정 전 과자를 안 먹습니다 우리 우정 파게 먹는 짓지 너랑 나랑 평생 원래 평생이잖아 나 이거 안 먹으면 너 나랑 평생 안 할까? 여러분 전 과자를 안 먹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 많은 과자들이 있지만 저는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한 번 안 먹어야겠다 그렇게 다 먹었잖아 지금 진짜 그만 먹어야 돼 컴백이 코앞콘트 저런.. 저런 것들도 안 먹게 돼 됐어요 네 롤 선배님 초대장이 없다고요 아 그럼 안.. 못 들어오신다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오신다 아이 잠시만요 뭐 하시면 안 되세요 지금 여기에는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가주세요 아 진짜 장난해 지금 응? 나오라고 쩔피 쩔피 에브리 아하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여기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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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Giant 카메라 찍어 이 시각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각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시부터 내가 일을 약해졌었던가 온열에 달랐었던 내가 아니었나 그저 어떤 그 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아니야. 업 시켜야 돼. 27세 백흔미입니다. 27세 백흔미입니다. 28세 백흔미입니다. 28세 백흔미입니다. 29세 백흔미입니다. 29세 백흔미입니다. 29세 백흔미입니다. 29세 백흔미입니다. 28세 백흔미입니다. 29세 백흔미입니다. 30세 백흔미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라트.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신나게! 신나기로 갑시다! 맞아 Graham romance discourtey Orobora Radas Do you feel Us 나는 X 이거야, 이거. 실패! 이기라... 실패! 오전의 표시가 더 많다 중간에 왔습니다. 중간 맞나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라네. 너무 더워요. 와우. 내 세상이다. 랄랄랄라. 플롱팝은 최초로 화려한 드레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 어떡해, 진짜. 결혼하려면 모른나마. 잡곡의 앨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머. 지금 나 이거 그거 된 거 같은데?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아. 이거 잡아줬다고. 아니야, 나 이러다가 자빠졌네, 왜? 포도 먹을래? 배불른데. 내가 먹어.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이 있어요. 저희 크레온 파디. 여자 그룹상 후배 올랐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왜요? 저쪽 저쪽. 안녕하세요. 허웨이입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허웨이입니다. 나 갈게요. 나 갈게요. 나 갈게요. 내가 더 예뻐? 얘랑은 얘랑 예쁜이야. 얘랑은? 예뻐요. 질 수 없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크레온 파비 뮤직비디오.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 영광을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게 영광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파비들의 반전 모습. 얍. 이게 정말 멋있는 애. 여유지 현상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 혼자 포기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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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